이준희씨 요즘 우리가 왜 백세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 들으시면 아마 108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백세시대도 꿈같은 소리인데 108세라니요 옳지 이거 제가 분양하랍니다 108세 사시라는데 그걸 또 분양을 한다니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요 병 때문에 일찍 가셔야 하는 아까운 분들한테 한 20년 뚝 잘라서 분양해드릴 거라니까요 오 이정일씨 목표 나이가 몇 살이신데 그렇게 20년을 뚝 잘라요? 아니 108살에서 20년 때여도 88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요 어떻게 하면 108살까지 산답니까? 궁금하시죠? 네 지금의 식단에서 짠 것만 조금 더 덜어내세요 아 네 그 나트륨 과다 섭취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짜게 먹고 산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달달하게 드시는 분들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요 이 달달한 음식 이 당분 과다 섭취도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네 학교 급식에 짜고 달달한 음식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0세 시대 108세 시대가 오겠냐고요 또 병치료로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요 저 사람 정말 짜다 짠 사람이야 이런 말보다 저 사람 참 싱거워 이런 소리 들어야 하나요? 사는 거는 짜게 먹는 거는 싱겁게 이러면은 100세 시대에 삽니다 네 그래요 네 어떻게 제 말이 짱가요 싱겁나요? 아이참 초라니 말 짭조름하지 어디가 싱겁습니까? 아 그래도 제가 먹는 거는 조금 싱겁게 먹으려고 그래요 아 좋죠 네 근데 우리 소리는 결코 싱거울 수가 없죠? 맵고 짭짤하고 때로는 또 그냥 달달하기도 하고요 네네 우리 소리 속에 그런 낯갈스러움이 있는데요 먹는 것까지 짜고 맵고 달아서야 안 되겠죠 아유 그럼요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울게요 최수정의 소리입니다 노래까락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최수정의 소리로 노래까락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두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롱 광대롱 천하니롱 여보게 천하니 날 좀 보게 날 좀 봐 눈이 왜 그래 10원 더 꺼리고 입술은 발발 떨리고 어리 빠졌구만 아니 왜 그 지경인가 아휴 길에서 심장 멈추는 줄 알았네 엘씨구 대보름 마라톤 대회 나갔구만 이제 나이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 나이에 10km 20km 마라톤을 해 마라톤은 그래도 평소 하던 운동이니까 심장이 봐줬지 비닐 씌워서 달렸거든 내 길바닥에서 무슨 일로 심장마비 소리야 고속도로 길에서 옆차가 훅 달려들어 깜빡이도 없이 오 끼어들게 하잔 거지 그런 일 뭐 한두 번이야 왜 심장이 벌렁 소리야 그리고 뒤를 보니 그냥 태산같은 트럭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와 멈칫할 수가 없어 밟고 나갔지 그리고 그냥 충돋 날 뻔했고 뒤에는 트럭이 바짝 붙어오고 옆에서는 끼어들자 달려들고 아이고 심장이 벌떡벌떡 했겠구만 그러니 밟고 나갔단 말이지 아니 그 뒤로 계속 쫓아오면서 끼어들고 또 앞에서 급정거하고 뒤에 오던 차들도 끼익 서고 아이고 정신이 그냥 아득했겠구만 아 그 모진 보복 운전자 어떻게 했는데 하늘이 구해줬지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싶을 때 경찰차가 달려와 아니 경찰이 어떻게 알고 달려왔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30분 넘게 날 괴롭힌 걸 그 따라오던 차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차가 따라 달려왔지 뭔가 아 그런 일은 산대가 공을 쌓아야 있을까 말까한 신고복인데 신고해주는 복을 받다니 아이고 말도 말게 그 난폭 운전자 갓길에서 개거품 물고 욕하고 소리치고 떠밀고 근데 그것도 언제 찍었는지 다 찍어올렸지 뭔가 추가 증거 영상까지? 응 아유 그거는 오대가 공을 쌓아야 있을까 말까한데 어떻게 그런 복을 그리고 말이야 경찰이 그 이름 숨겨도 된다는데 이름 전화번호까지 밝히는데 용감한 신고상 받을 분이구만 응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보복 운전 사고로 다리를 못 쓴다잖아 응 그래서 길을 쓰고 신고를 했고 그래서 내가 손을 덥석 잡고 외쳤네 형님 아 나도 운전하면서 그런 형님 만나고 싶네 형님 아구요 네 연불 반연불 굿거리를 박경현의 태평소 박천지의 장구 최순호의 바라와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에요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겁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이 도로에 난폭 운전자 보복 운전자들 이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영상 자리만 건네도 수사에 나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법상 특수협박과 그리고 도로교통법 유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복 운전 때문에 생긴 끔찍한 교통사고 이거 미리 막자면 익명이건 감행이건 간에 그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도 검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복 운전의 피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네 이건 뭐 언제든지 자신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네 운전자들이 서로 신고하는 운동이라도 하면 글쎄요 보복 운전이라든지 난폭 운전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죠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 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월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이 직원의 청구한 삶을 돌아볼까요 네 청구하다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네 네 저 사람은 참으로 청구한 사람이다 하면은 글쎄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과연 청구한 사람은 누군가 조선 선조 때 이 직원 같은 사람을 두고 청구하다 했는데요 네 네 이 청이란 말은 청빈하다는 건데요 네 재물을 욕심내거나 부자가 되려고 그냥 아둥바둥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이 청자에는 청빈이 있고 그러면은 청구할 때 고자는요 네 그 고생을 달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청빈하면서 고생을 달게 받았다 네 아 과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 그러면요 선조 때 그 이 직원이 했던 말은 아닌데요 네 네 행동 행실 몇 가지 돌아볼까요 그 임진왜란 중에 이 직원은 주로 군량리 조달이나 중국과 외교관계를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여기 그 구절 한번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란 중에 사헌부 장령으로 요동에 가서 군량미를 조달할 때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게 되자 지방관리가 양털 옷을 바치자 이 직원이 호통치며 말하기를 이 임금이 초가집에서 거쳐하는데 내가 양털 옷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네 그 혹독한 추위 속에 천막을 치고 군량리 조달에 나섰던 이 직원 그 양털 옷 한 벌이면 요즘 방화목처럼 견딜만 했었죠 네 네 그뿐 아닙니다 외란 중에 이 직원은 팔도사로 활약을 했는데요 네 사관은 헌납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지방관찰사가 이 직원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부채 하나를 선물했다 이 직원은 다른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탄핵하면서 부채를 받은 자신도 탄핵하여 올렸다 주변에서 부채 하나 가지고 너무 심한 일 아닌가 하자 말하기를 전란 중이요 화살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지 부채라니요 싹을 잘라야 하오 네 네 그런 성품이니까 선조대왕이 믿고 팔도사로 보냈겠죠 임진왜란 당시 중국군대와 연합해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군량리 조달이 제일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 직원이 나서서 해결했는데요 중국군대가 철수한 후에도 군량리가 남아 있어서 선조대왕이 감탄하고 상을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네 전란 중에 화살 한 개가 급할 때 부채라니 이렇게 외쳤던 이 직원 소식적 이름은요 이시연이라고도 했네요 네 네 네 청빈하면서 고생을 달게 받았던 청고한 삶을 살았던 이 직원 네 당시 대표적인 청백리로 알려진 이 직원은 광해군이 동생을 죽이는 폐륜을 저지르자 벼슬을 내려놓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중국 명나라와 외교 문제가 생기자 광해군이 도와달라고 해서 사신으로 나가야 했죠 그때 일입니다 경술련 사은사로 명나라 사신 갔을 때 마침 현지에서 대보름을 맞게 됐다 북경천지가 등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물결치며 달맞이를 하는데 이 직원은 홀로 관사에 앉아 조용히 좌정하고 있자 명나라 인사들이 경탄하며 존경했다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들떠서 흥을 내고 때로 몰려다니며 구경하고 노는 그 시각에 홀로 조용히 관사에 앉아 밤늦도록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선비들이 이 직원을 향해서 청고한 사람이다 하고 칭성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부채 하나 받은 걸 가지고 스스로를 탄핵하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일하고 있는 그 가난 속에 고생하는 분들 과연 누구누구인지 꼬아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이 직원의 청고한 사업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병호의 노래로 죽지사 띄워드립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지금 구간은 화성체험 구간입니다 가상현실로 화성구경을 원하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번호표 뽑아주세요 아 네네 저기요 저 1번 1번 뽑았거든요 아 네 빠르시군요 자 그럼 가상현실칸으로 가보실까요 안경 쓰시고요 자 지금부터 화성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어 이건 이건 우주선이잖아요 아이고 창고를 박차고 날아가는데 아니 이게 무슨 돌덩이 다 스쳐가네 네 실제보다 더 실감나는 가상현실로 가보는 화성체험 지금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 어때요? 스쳐가는 수성 금성 보이나요? 아야야야야 불지어 금성 지나가는데 우리 직원은 콩알만 하고 아이고 화성이 가까이 보이네요 아 네 그 착륙모드 누르라는데 눌러도 되나? 네네 당황하지 마시고 착륙모드 눌러주세요 역추진 로켓이 불을 뿜으면서 화성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출구가 열렸죠 이야 아우 이 고요의 바다 화성에 이야 바람소리도 들리네요 슝 슝 이야 그 발에 밟히는 그 붉은 모래 끝없는 붉은 모래 사장이 펼쳐졌고요 자 B5MARS9 지점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멈춰선 화성 탐사선도 보일 건데요 자 보이나요? RS9 지점에 화성인 오버 라죠 멈춰선 화성 탐사선 보인다 큰 분화구가 보이고 아유 여기서 한번 굴러 떨어지면 개미지옥 같을 건데 네네 화성 분화구 천천히 둘러보세요 억만년의 침묵을 깨고 있는 화성인이신데 어떤가요 현재 소감이? 아 그 가상현실이제와는 너무나 실간만다 오바로 아죠 그 분화구가 멀리 구조물이 보인다 저거 혹시 UFO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오버 아 조금 더 다가가 볼까요? 그 구조물이 자연 발생인지 누군가 쌓아 올린 건지 자 세븐 지점으로 이동해서 관찰바람 오버 여기는 화성 MARS 세븐 지점 구조물로 접근 중 어? 방구 왼쪽에 성광이 번쩍 있다 외계인 침이 아닌가를 아죠 아 명왕성으로 가는 우주선 신호니 걱정 마세요 자 어떤가요? 억만년 고요의 바다 화성 소풍 말입니다 아이고 정말 놀라운데요 외로워요 나 지구로 보내줘 가상현실 끝내라 오버 네 숭우가 중 별주부 토끼 만나는 대목을 박초울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은 급변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빨락은 너무 빠르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온 가상현실의 세계 앞으로요 VR기기를 쓰고서 가상현실 체험하는 거를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락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가상세계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자만 빠지면 사회나 집하고 더 멀어질 수가 있고요 여럿이 함께 체험하면 협동하는 보람도 있을 이 가상현실 체험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 속에 빠진 외톨이들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가상공동체가 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늦은 시나미를 조공예의 구음으로 전해드리면서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부기 그 토파부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TV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부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부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국악 전문단체와 아마추어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섭니다 국립국악관연악단과 함께하는 아마추어 국악관연악단 공연이 2월 28일 오후 4시 국립극장 다루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아마추어 국악관연악단은 국악을 배우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일반인 5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국립국악관연악단 단원과 함께 전통색이 강한 국악관연악곡과 사물놀이 협주곡, 클래식음악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신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 알림마당 이벤트 또는 전화 02-2280-5877번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문화학교에서 제21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성남문화학교는 3월 14일 개강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풍물, 오리뜰 농악, 가야금은 특화된 강좌이며 이외에도 경기민요, 서예, 한국무용 등 9개 강좌 16개 반으로 나뉩니다 문화학교를 수강한 회원은 각종 문화특강과 문화탐방, 졸업작품 발표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하고 수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성남문화원 사무국 전화 031-756-10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2016년 전시관 대관을 위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2016년 전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중요무용문화재 전수회관 2층과 3층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전통미술 기반의 개인작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최소 5일 이상 전시를 개최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무용문화재 전수회관의 기능 분야 활성화를 위해 중요무용문화재 보유자나 명예보유자의 개인전 또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2월 25일까지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3011-216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무용단의 올해 첫 번째 공연이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펼쳐집니다 전통공연 춤 그리고 동심결은 2월 26일 오후 7시 30분과 2월 27일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이 공연은 소리꾼 남상일이 4회를 맡아 작품의 이해를 높이고 흥을 돋을 예정입니다 대전시립무용단의 부채춤, 진도북춤, 대감놀이, 장고춤 등 총 7개 레퍼토리로 무대가 꾸며지며 김효분 예술감독이 직접 출연해 살프리춤을 통해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대전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독립운동 관련 유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주최 주관하고 온라인 게임회사 라이엇게임즈가 후원하는 국민의 빛으로 역사에 빛을 더하다 전시가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준열사, 한규설 선생, 서화 등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과 작품 20여 점이 공개됩니다 국민의 빛으로 역사에 빛을 더하다 전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사람, 기술, 문화 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사람을 품다, 이야기를 담다 부산의 시장을 발간했습니다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의 역사를 소개하고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시장 곳곳의 사진은 물론 구체적인 위치와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간단한 지도가 실려있고 상인들과의 인터뷰를 기록해 시장에 대한 애환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책은 지역별 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되고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산림휴양고장으로 알려진 봉화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봉화군이 대한민국 최고 겨울여행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 봉화에 가면은 2월에도 산타를 만날 수 있다 분천역에서 내리면 산타마을을 찾아갈 수 있다 네 요즘에요 봉화 산타마을이 겨울여행지 명소로 입소문났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분천역 산타마을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25만 명의 관광객이 산타마을을 찾은 셈이거든요 네 겨울에이처럼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거는 뭘까요 네 이번 주 역시나 봉화에 백두대간 협곡열차에는 많은 관광객을 싣고 달릴 텐데요 그러겠죠 어떻게 해서 겨울 관광지 명소가 됐는지 궁금하시면 봉화 산타마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봉화군천역을 지나가는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분천역을 산타와 연결지어서 어린이와 가족들 마음을 잡으면서요 산타마을을 찾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끌어모은 봉화 산타마을 지난해와는 달리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일일이 선물을 나눠주고 있죠 네네 그게 바로 봉화 분천 산타마을 산타방인데요 산타방을 찾아가면 지금도 그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요 많은 산타 할아버지가 악기를 연주하는 산타 색소폰 공연도 이 산타마을의 분위기를 한층 정겹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산타가 안내해주는 그 산타 레일바이크도 타볼 수 있는 봉화 산타마을 그곳에 가면요 산타마차와 국궁체험장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얼음 썰매장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요 네네 낙후된 마을로 알려졌던 분천역 그동안에 간이 역 역할을 하기도 버겁다 할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잖아요 네 그런데 산타마을로 변신하면서 겨울철에 사람들이 찾아주고 하루 이틀 쉬다 가는 고장으로 변신을 했고요 네네 또 지역경제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천역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양원역과 승부역 주변의 식당이며 숙박업소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겨울에도 사람들이 찾아주는 명품 관광마을을 만들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의 산타마을 네 올해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북도 봉화군 산타마을의 정겨운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경상도 봉화 메뚜기 노래를 윤복수배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다리발끽길에서 대목속으로 들어가서 요월정에서 만난 요상한 여인을 만나보실까요 일찍이 진사과에 올랐으라 저설길이 열리지 않아 정월 대보름이면 달님에게 청직한 자리라도 하나 달라 빌었던 구달이가 요월정에서 다리발끽길에 나서며 이상한 여인을 만났으니 나한테 더 볼일이 있소? 볼일 있으니까 말을 치는 거 아니겠소 아 글쎄 내가 뭘 어쨌다고 시비를 거는 게요? 보름달을 보려면 달을 볼일이지 왜 내 등을 보냐고? 내가 그쪽 등을 봤다니 이런 억지가 어딨어 어서 가시오 일 보라고 달보다 나라는 걸 알았는데 손바닥이 등을 비볐는데 이대로는 못 가지 달보다 나? 참나 이런 경우를 봤나 아니 내가 설령 비켜가다 등을 스쳤다 해도 그렇지 어따 대고 생투집을 잡고 늘어지나? 어머 어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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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손바닥은 이따가 말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오 아니 어쩌자고 달라붙는 게요? 저리 가시오 잠깐이면 된다고 저 사람들만 지나가면 된다니까는 께서는 무슨 소원을 비셨나요? 소녀는 홍문에 드시게 하소서 빌었답니다 소녀라? 뭐 홍문에 들길 빌었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 깨서도 참 마음에 드셨으면은 아닌 척 하시기는 달림 달림 우리님께서 홍문에 드시게 인도해 주시와요 한 달에 홍문 접지요 두 달에 홍문 혁대요 세 달에 옥당의 은교루 일곱 달에 청영각의 직제학으로요 아이고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홍문간 직제학 소린가 아니 홍문간 직제학이 어떤 자리인데 감히 그 입에서 직제학 직제학 달림 보셨겠지요 얼마나 옥당에 오르기를 소원했으면 청영각 직제학 소리에 팔짝 뛰면서 좋아하시겠어요 달림 보셨죠? 우리님 홍문에 가실 준비 끝내신 거 말입니다 아이고 이보셔 이보셔 그만 그만해도 알았으니 그만하라고 그 참 누가 들으면 우리 미친 사람이라 할게야 방금 우리라 하셨습니까? 달림 달림 우리라 하신 말씀 들으셨겠죠? 어? 어머나 저 사람들이 들으셨죠? 소녀가 바라는 일이 뭔지 들으셨죠? 아니 저 사람들이라니 누구 말인가 이 사람 혹시 쫓기는 사람 아닌가? 아니 날 기대서 그 공경을 벗어나려고 이런 술책을 부리는 거 아닌가 말이오 왜 모르십니까? 제가 한 번 났으면 사람들이 나랑 같이 가자 같이 노래치자 같이 노래치자 술치자 풍류치자 줄을 선다니까뇨 오늘은 우리님이랍니다 달림 그렇지요? 참 이거 내가 어쩌려고 요월정에 나왔다가 이런 지경인지 아이고 달림 보름달 상원달림 이 꼴 보라고 불러냈습니까요? 아무러면 맹이를 만나라 맹이 만나면 복받을 거다 그래서 날 인도해 주신 거지요 맹이라? 맹이라 그래 그 사람들은 지나갔네 네?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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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우 갔네 물기신같이 그냥 들러붙더니만은 겨우 보냈네 다시 그 물기신은 그쪽이요 나한테 물기신 노래를 해놓고 뭐 무슨 사연인지 곤란한 지경은 벗어났다니 일 보시오 그럼 어? 일을 보라니요? 방금 소녀를 감싸고 어깨에 손 걸치고 품고 했으면서 일을 보라니요? 어허 그건 그쪽이 들어와서 바들바들 떨기에 곤란한 얘기나 싶어서 잠시 변통을 한 일이지 어? 이래서야 장부를 하겠습니까? 잡부를 하겠습니까? 방금 좀 나를 감싸놨던 사람은 어디 갔소이까? 어허 아니 그래서 아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이몸이 우리 님이라면서 홍문의 드사이다 석 달에 옥당에 들고 일곱 달에 직제학에 오롯이 사이다 아이고 또 홍문간 옥당 직제학 다령인가? 아니 그 소리만 하지 말래도 직제학 자리를 차겠다고요? 이런 무험한 인사를 받나? 아니 내가 직제학을 차겠다고? 언제? 요월정 달을 보면서 울린 소녀의 기도를 찾지 않았습니까? 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쩌려고 대버름부터? 아이고 달림이요 네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정수년의 해군과 김기철의 장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꽃 풍미국장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다리밟기 길에서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선비 구달이 이상한 여인을 만난 대목이죠 네 쫓기는 여인이 분명한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출입도 하고 사람 사귀는 면면도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 선비 구달이 깜짝깜짝 놀라죠 홍문간은 국왕의 자문을 도맡아 하는 학자들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빛나는 자리면 옥당이라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달림께 옥당에 직제학이 되게 해달라 빌어준 그 요월정 여인 과연 노인에게서 들은 요월정 귀인이 맞는 말인지 여러분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네 예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오늘은 전통 자수얘기입니다 네 바늘 한 번 넣어서 금실 한 번 뽑고 바늘 한 번 잡아당겨서 오색실을 뽑아서 새긴 그림들이 떠오르네요 네네 실로 그린 온갖 문양들 짐승이며 멋진 풍경까지 지금은 기계로 새겨넣지만 예전엔 한 땀 한 땀 바늘과 실로 새겼던 인고의 손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명승지 모습까지 자수로 새기는 일을 하는 전통 자수 명장들이 지금도요 밤을 지새가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나본 자수 명장 한 분은요 정조대왕 행차도를 자수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임금이 행차하시면 그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런 모습까지도 일일이 자수를 나서 새기고 그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까지 장장 7년 넘게 새겨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그럼요 특히 해외 분들이 우리 자수 작품을 보고 사람 손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생활 속에서 자수가 많이 쓰여가지고 실용적으로 쓰였지만은 이제는요 기계가 대신하고 또 7년 정도 걸려서 일을 할 그런 여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작품을 7년 세월값에 맞게 보상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니 뭐 자수 명장들의 고충이 말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 그 궁안에서는 자수를 담당하는 수방조직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자수방 사람들이 대고란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조선시대의 수방사람들은 임금이나 왕비가 입을 오시나 궁안 사람들이 입을 오시며 침구류까지 자수를 놨다고 그래요 네 네 이러니 뭐 한두 사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었죠 네 그렇죠 궁안에 수방사람들을 보면요 각각 할 일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죠 네 네 수방의 능라장은 능라를 직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네 또 방직장이 따로 있어서 포직무를 직조했었죠 네 수방의 합사장에 하는 일을 보니까요 네 실들을 이리저리 합해서 자수를 놓을 실을 만드는 일을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자수에 많이 쓰이는 금실도 금사장이 만들었답니다 네 그리고 궁안 수방사람들이 이처럼 각각 나눠서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건데요 네 실을 곱게 다듬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네 제금장이라는 사람들 말이죠 네 그리고 마침내 화하장과 침선장이 솜씨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네 수방의 화하장은 옷에다 금사나 색실로 술을 놓는 사람이었대요 그렇죠 네 침선장은 바느질을 담당한 사람이었고요 네 한 폭의 자수가 탄생하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비단을 짜고 색실 금실을 만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거기다 궁중 수방에 바늘을 만든다는 침장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귀한 금실로 술을 놨다는 화하장 네 바느질 솜씨가 그냥 신기에 가까웠던 자수명장 여인들이었죠 물론 뭐 침선장도 함께 활약했지만은요 네 이제 우리 주변에 자수 놓는 여인들 모습 만나보기 쉽지 않지만은요 오늘도 임금님 행차를 자수로 그려나가는 명장들이 밤을 지새고 있다는 거 기억해 뒀으면 합니다 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장터 오늘은요 자수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휘모리 잡과 비단 타령을 임정란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휘모리 잡과 비단 타령을 임정란의 소리로 그리고 제주민여 망권 짜는 소리를 이명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옥수나잇 옥수나잇 옥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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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너희들만 슬쩍 그러고 놀아야 니가 이장이라고야? 어따 봉할래요 지도 나중에서야 알았단 게요 창호 형님이랑 같이 오는 그 사람들이 원 시상의 그 엄리 앞에서 성주풀이 육자배길 불렀다지 뭐래요 어미 어미 시상의 그런 자리에 이 마봉자가 그냥 꾸미로다 꾸미로다 아 한국절을 기하지 어쩌다 나한테는 말도 없이 그러고 놀았다냐 아따 지도요 창호 형님이 그라고 멋있는 분인지 그냥 그날 알았시요 창호 형 엄리가 그날 아들이 소리하는 거 처음 들었다지 뭐요 복선이 너 이장 그만둬라 마을에 그런 일 있으면은 마봉자한테 말을 해야지 시상의 마상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거시기 말이요 거기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울금 있지 아니요? 울금 창호 형 엄리가 못 팔고 싸우던 울금을 열두 개나 사갔지 뭐래요 뭐죠? 창호 엄리가 울금을 팔아야? 예 아이고 내 집에도 그냥 싸둔 울금이 워미나 많은디 아 그개로 신사장이라고 하는 양반이 말이요 글쎄 서울 가서 스무 개를 더 주문하기로 하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그냥 싹 적어갔다는구먼요 예? 아니 몇 개 사갖고 간 것이 아니라 스무 개나 더 주문을 했다 아이고 야야 복선아 네? 그 신사장 전화번호 아냐? 아이고 저 왔다 창호님이랑 얘기가 됐는디 새치게 할 생각인갑뇨 세상에 그 간에 좋다 위에 좋다 피맑게 해준다 살도 빼준다는 울금 많이 했더니만 남아 돌아서 못 판다는 봉자 울금도 좀 팔아줘야 할 거 아뇨 복선아 그 신사장 좀 대줘야 아따 왔다 봉알매요 그럴 게 아니라 그 서울 사는 봉추리의 아들 친구 데려오라고 혀 봐요 아 뭐더러 그 놈아들 친구들 그냥 가로찰 생각이냐 그거요 시방 시갈라 이놈아 이놈아 봉추리 그 놈이 창호랑 갔냐 아야 창호야 아 너 말이야 나한테 그냥 이모 이모 안 했냐 나도 울금 겁나 쌓아놓고 있다 신사장 그냥 반점 소개해줘야 창호야 이모 부탁이야 응? 알았죠? 네 풍년가를 신념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 그 도시사는 창호 씨가 소리 배우는 친구들을 데려왔네요 네네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 선물을 해드렸다는 창호 씨잖아요 네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울금까지 팔아줬으니 그냥 봉알매가 질투가 나죠 성질 얼마나 나갔을까 싶어요 이 시골의 울금농사 이게 강황이라고 불리잖아요 울금농사를 많이 했다가 팔 데가 없다고 쌓아둔 집도 많죠 그러게요 그러니 봉알매가 거시가 그냥 부흥자 울금 좀 팔아줘 이게 그냥 몸이 얼마나 좋은데 부흥자 울금요 알았어요 잘 팔릴 거요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국악관연악을 위한 두 개의 멜로디 북청사자놀음 남도국거리인데요 작곡에는 백대웅 연주에는 중앙국악관연악단의 연주입니다 네 국악관연악을 위한 두 개의 멜로디 북청사자놀음 남도국거리를 작곡에는 백대웅 연주에는 중앙국악관연악단의 연주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날씨가 다시 이렇게 좀 차진다고 그래요 좀 쌀쌀하죠 내일은 영하 7도 예보 있더라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에서 폐렴으로 옮겨간다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골상사에 대해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경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UNGKING 감사합니다.